방수가 되는데 여기는 스마트폰을 넣으셔서 이어폰도 연결이 가능하고요. 이어폰도 연결해서 밴드 버티시고 3천 원이 되니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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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자녀들이요. 운동나가 들 때요. 우리 하나 해보세요. 산에 갈 때. 우리 작업을 한 잔 있어도. 3천 원이 되니까요. 3천 원이 되니까요. 우리 커피 한 잔 더 주세요. 3천 원이 되니까요. 요거요. 3천 원이 되니까. 하나씩들 써보세요. 하나씩 하죠. 하나씩인 줄 아세요. 1천 원이 되니까요. 1천 원이 되니까요. 마지막으로도 먹기위원 immortal으로 가게 아시죠. 4천 원이 되니까요. 11천 원이 된다. 컴퓨터가 있店으로 가게 아시죠. 인간을 이루sınız도 좋습니다. 하루에 봐서包가iate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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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약해졌네, 친구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번 역은 소래포부, 소래포부역입니다.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. This star is 소래포부, 소래포부. The doors are on the way,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.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Please watch yourself. 저녁의 시장에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